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부동산 경매 에이투즈 시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더 추워졌죠. 비도 오고요. 다행히 비가 와서 그나마 가뭄이 조금이라도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더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 방금 더 열정적인 강의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매 얘기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췄었다면요. 이제는 다시 경매 본연으로 들어와서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런 얘기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주목을 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임차인에 대한 어떤 임차인의 보증금, 주로 이쪽에 맞춰서 소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부터는 각 임차인별로 여러 가지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어떤 대학력 얘기, 대학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임차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임차인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임차인 지위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법적인 임차인이 되느냐, 그 얘기. 그래서 경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봤을 때 여기 사는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냐, 아니면 가짜 임차인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임차인이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 사례를 가만히 보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긴 한데요. 보면 여기에 임차인이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1월 달로. 그러면 전입이 2000년이면 말수기준 권리가 2011년이에요. 그럼 완벽한 선순위입니다. 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전입 날짜, 임차인으로 아까 말했을 때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일단 전입을 해야 임차인의 자격요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입이 언제 됐느냐, 그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2000년에 전입을 된 걸로 보는데 문제는 여기 내용을, 법원 기록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기 임차인으로 있는 김 모 씨가 알고 보니까 부부였다가 이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했고요. 이혼한 날짜가 2012년 1월 19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요. 이분이 원래는 이 집에 소유주였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주 가족, 소유주. 양 모 씨랑 김 모 씨랑은 원래는 부부 사이였었습니다. 부부 사이였었으면 지금은 얼핏 그냥 보기에 임차인처럼 보이지만 부부라는 얘기는, 그러면 가족이라는 얘기죠. 가족이면 만약에 우리가 하신 얘기는 소유주, 소유자 가족, 즉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에요. 부부일 때는요. 그러면 부부였다가 언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임차인이 된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2000년 11월 25일에 여기에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을 해서 쭉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살고 있었는데 이혼을 언제 했느냐. 2012년 1월 19일쯤. 예를 들면 이쯤이 되겠죠. 12년 1월 19일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이혼을 하면, 소유주는 양모 씨고요. 살고 있는 사람은 김모 씨입니다. 부부였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딱 간단히 봐서요. 이혼 전까지는, 이 시기까지는 소유주 입장에서 소유자의 자격으로 산 거고요. 이혼한 다음부터 임차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날짜, 바로 이 2012년 1월 19일자, 이때부터 임차인 자격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날, 이날 우리가 보통 전입, 전입도 말했었잖아요. 이날 전입한 걸로 봅니다. 이혼 날짜가 전입한 날짜로 간주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때 전입했었지만, 이혼한 날짜부터 전입한 걸로 간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날, 둘째 날, 예전에 몇 주 전에 배웠던 거 기억을 되살리면요. 임차인의 대학력 발생일은요. 전입한 날, 다음 날부터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혼한 날, 다음 날부터 대학력이 생긴다. 그래서 1월 19일인데 정확히는 1월 20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그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2011년 7월이면 말소기준이 여기쯤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7월 15일 날, 이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러면 그냥 전입 날짜만 봤을 때는 선순위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따져보니까, 이혼 날짜로 보니까 후순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선순위처럼 보였지만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후순위더라. 이게 그냥 선순위로 봤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선순위면 2000년 전입이 되어 있고요. 확정일자가 2012년이에요. 그럼 확정일자가 2012년이면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확정일자가 1로 내려와요. 우리가 배당 배웠었죠, 배당. 배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배당 순서는 전입 날짜랑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의 배당 날짜는 이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이 현재 2억 4천이 됐네요. 이미 됐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낙찰관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다 보면 여기 배당해주고 여기 배당해주면 이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선순위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인수다. 우리가 선순위는 인수고 후순위는 소멸이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보면 인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 이 금액만큼, 3천만 원만큼 빼고 입체하고 이런 어떤 몇 가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혼을 했었고 결국은 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는 거고 후순위면 우리가 인수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입체를 대는 그런 물건였다라는 얘기고요.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낙찰이 됐네요. 그런데 이거는 낙찰자 이름이 사실은 이분이네요. 그냥 이혼한 부인께서 그냥 본인이 낙찰을 받아가셨네요. 경매에 나온 다음에 낙찰 받아서 낙찰 받아서 그냥 이 돈 내면 본인께 되는 거고요. 그냥 이 집에서. 아마 여기 지금 또 한 분, 한 분 더 있어요. 자녀 같아요. 여기 얘기해 보니까 자녀라고는 얘기도 써이긴 한데 그냥 같이 여기서 이 집에서 그냥 쭉 살게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그래서 이혼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혼한 그 날짜. 이혼한 날짜가 임차인이. 그렇죠. 전입 날짜. 그래서 그날부터 임차인의 자격이 생긴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사례로. 또 한 사례볼까요? 이번에는 전소유자가 임차인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집을 팔면서. 집을 팔면서. 보통은 집 팔고 이사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팔고 이사를 안 나가고 그 집에 그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로 그냥 그대로. 다시 전세로. 그냥 어디 굳이 갈 데도 없고 아니면 잠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그대로 사는 케이스. 그게 바로 전소유자가 임차인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죠. 팔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 보면 여기도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 안상 모 씨가. 이 안 모 씨가 여기 이 전소유자인 거예요.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주식회사 M2D라는 데다가 집을 팔았습니다. 팔면서 임차인으로 그냥 그대로 앉은 거예요. 1억 천에 전세. 전세 1억 천에 그냥 그대로 앉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보면요. 이 안 모 씨는 90년부터 전입을 했어요. 이때부터 전입을 해서 쭉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쭉 살고 있다가 보면 언제 팔았느냐. 2008년 9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08년도 9월에 이때 소유권을 넘겼어요. 소유권. 이걸 이제 이전이라고 불러요. 집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혼은 뭔 소리냐. 이제부터. 아까 이혼하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얘기죠. 내가 집을 팔기 전까지 내 집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나는 소유자로서 산 거예요. 이 집에. 소유자 입장에서 산 거지 임차인 입장에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주식회사 M2D라는 회사로. 이제는 내 집이 아니죠. 이제부터는요. 그렇죠. 이때부터가 임차인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전입은 이때부터 해놨지만 90년부터 해놨지만 임차인의 자격은 언제 생겼다? 바로 소유권을 넘겼을 때. 그때부터 임차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날짜. 2008년 9월 30일. 2008년 9월 30일 날 소유권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마치 전입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때부터 임차인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반복. 9월 31일이면 진짜로 대학력 발생하는 날은? 31일. 다음 날. 9월 달이 31일까지 있나요? 네. 10월. 맞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31일까지 있어요. 있나 맞나요? 그럼 31일이고요. 없으면 10월 1일인 거죠. 그래서 하여간 30일 다음 날이에요. 그건 나중에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다음 날이라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90년 임차인이 아니라 08년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이때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를 따져보자고요. 말소기준 권리 2010년이죠?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2010년이면 여기 와 있네요. 2010년 7월 30일. 7월 30일자 근저당이다. 그러면 근저당은 이때 들어왔죠? 그러면 2010년에 들어왔고 소유권 이전은 08년이 됐으니까 이 임차인은 여전히 선순위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선순위는 아니지만 08년도 전입을 했고 근저당은 2010년이니까 화면이 지저분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2010년. 그다음에 소유권 넘어간 날은 2008년. 그러니까 소유권 넘긴 날은 2008년이고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소유권 넘어간 날은 2008년이고요. 근저당 날짜는 2010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간 날짜가 더 빠르니까 이 사람의 대학력은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현재 이 안 모 씨 이분은 전소유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나 배당을 못 받으면 나차자가 인수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보면 배당을 한번 짜볼까요? 이분의 대학력은 2008년 9월인 거고요. 이거 2090년이 아닌 거죠. 이제 정확히 알죠. 2008년도인 거고요. 확정일자도 2008년 10월달이네요. 그러면 2008년 9월 30일과 2008년 10월달과 합쳐서 계산하면 결국은 2008년 10월달이 이 임차인의 배당일이에요. 그러면 근저당보다는 빠르네요. 배당순위가. 그래서 이 임차인이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이 2순위, 감유 3순위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여전히 그냥 배당을 먼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케이스일 때 역시 여기도 나차릴 됐네요. 나차릴 돼서 이미 끝난 게임인데. 이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집을 살다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는 여기서 전입을 해서 현재 소유자로 살고 있다가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면서 소유권을 내려면 내가 10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겼다. 그런데 집을 사는 사람이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잔금 대출. 그래서 잔금 대출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 잔금을 치르는 날, 소유권을 넘기는 날 은행의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기면서 똑같이 10월 1일 날 대출. 즉 근저당이죠. 근저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 같은 날 근저당 나오고요. 10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럼 나는 10월 1일부터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10월 1일 날은 이래 다음 날은 10월 2일부터 대학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날 잔금을 넘기는 날 대출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전 소유자는요. 후순위가 돼버려요. 이건 정리하자면요. 간단히 정리하면 뭔 소리냐. 내가 집을 팔 때 당장 이사를 안 나가고 전세를 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 매수자가 대출을 받는지 안 받는지 꼭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포인트겠네요. 대출 받는 걸 확인 못했다가 내가 후순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를 내리 앉을지 안 앉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는요. 잘못하면 후순위로 그냥 밀려버립니다. 자, 세 번째 사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 사례는 없고요.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뭔 소리냐. 회사를, 제가 예전에 구미공단의 원룸 건물 18개짜리를 내가 임대를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원룸 18개짜리라고 이렇게 해서 한 층에 6개씩 이렇게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8개 중에서 10개를, 당 10개를 회사 하나가 임차를 했었어요. 회사랑 저랑 계약을 맺고요. 이 10개에다가는 그러면 회사가 나랑 계약을 맺었으면 이 방 10개는 무슨 용도겠어요? 회사가 계약을 맺었으면 회사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멀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또 이게 지방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구미공단에 있다 보니까 멀리서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직원들로서 기숙사로 섰단 말이죠. 이렇게 나랑 계약한 사람은 여기서 계약을 임대인과 계약한 사람이 법인인 거예요. 법인이 계약을 하고 그런데 법인은 실제 사람은 아니죠. 실제 사람은 아니니까 전입은 못해요. 그러니까 전입은 회사 직원이 합니다.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계약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전입하는 사람은 회사 직원이에요. 즉, 이게 다른 거예요. 계약자랑 전입한 사람이랑 다르게 나온 경우. 그리고 이 직원이 계약을 안 했어요. 내가 이 직원이랑 계약했으면 상관없는데 계약 자체는 법인이 했고요. 전입해서 사는 건 직원이 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임차인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요. 그게 딱 14년을 기준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13년이죠. 13년부터. 13년까지는요. 여기 써 있죠? 정확히 X라고. 법인은 임차인이 아닙니다. 13년까지는 법인은 임차인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14년부터요. 법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법인도 임차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법인이 계약하고요. 법인의 직원이 전입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도 되고요. 혹시나 대학력이 있으면 인수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거는요. 대학력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을 예를 들면 주식회사 A라는 회사가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근저당이 들어와요. 1억. 그러면 얘가 원래는 선순위입니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전입이. 그런데 이게 이 근저당 이전에 선순위어야 되는 건데 이게 13년도였었으면요. 13년도 이전 거. 13, 12, 12 이렇게. 그랬으면 이거는 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야. 고로 우리가 인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4년 이후예요. 그러면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정리하면 뭔 소리냐. 이 14년 기도를 나눈 게 뭐냐. 이게 법인이 계약한 날짜. 계약 일자가. 계약 일자가 13년 이전이냐. 14년 이후냐에 따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매되고 있는 거냐. 임차인 전입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약을 언제냐.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따지면 되고요. 그다음에 LH공사가. LH공사가 계약자인 경우 있습니다. LH공사는요. 이거는 LH공사가 계약하는 이유는요. 직원이라기보다는요. 사회 소외계층. 독거노인 내지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식으로. 약간 어려운 계층을 대신해서 LH공사가 계약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소녀소녀가장이 전입해서 삽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부터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LH공사 하면 원래 인정되고요. 그 외 일반 법인이면요. 13년 기준으로 따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인인 경우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외국인. 외국인은 임차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네. 그래서 외국인이 임차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요.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 전입신고 했었죠. 그리고 주민등록 했었고요. 외국인은 뭐라고 하면 되느냐. 우리는 주민등록하는 것처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하면 됩니다. 외국인 출입국관리소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돼요. 이거 둘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분은 정확하게 임차인도 인정받고요. 배당도 받고요. 다 됩니다. 그렇군요. 저 근데 궁금증이 있어요. 요즘은 사실 이 계약을 부모님이나 지방에 어르신이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자랑 설거주자랑 다른 경우가 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아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만. 계약을 하고 전입을 하고. 이게 다 있어야만 임차인이에요. 근데 계약은 해놓고 그 계약 당사자는 전입 안 하고요. 계약 안 하는 사람이 전입한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같이 맞춰주세요. 나중이라도 계약서를 바꾸세요. 나중이라도. 그래야 되지. 이거 따로 갔다가는 문제 소리가 큽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있겠죠? 마지막 한 번. 상가 임차인. 상가는 임차인이냐? 타는 임차인이죠. 상가 임차인은 뭐 할 때 인정이 되느냐. 바로 상가에 사업자 하시잖아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자 등록한 날짜가 주민등록한 날짜로 인정이 되고요. 그 날짜부터 그대로 대학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할 때 확정일자 다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 근데 이 상가랑 외국인은 한 가지 우리가 경매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런 경우는 출입국관리소. 아까 같은 세무서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출입국관리소랑 세무서가 잘 확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진짜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정말 애매하다는 거. 그게 지금 현재의 단점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계속 경매산비를 계속 요청을 하는데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막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얼른 정리할게요. 오늘 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그냥 이혼은 이혼한 날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전 소유자는 소유권 넘긴 날 법인은 14년 이후 계약. 외국인은 당연히 자격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당연히 자격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오늘 한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정일 대표와 함께 재미있는 부동산 경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